다음은 이렇게 탄로날 일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 7차례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그 내용이 또 검찰의 공소장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 기간 중에 텔레비전에 출연해 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나는 하위직급인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죠 이렇게 탄로날 일을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와 김문기 씨 고 김문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1차장이 2009년부터 교류가 시작됐다 이런 내용을 밝혔네요 2009년이면 참 역사가 기네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교류가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는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을 것이고 유동규 씨도 2009년부터 알고 지냈다 이런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에 상당히 상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 대장동 관련 사건과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작년 12월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 관련 공소장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씨와 2009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어떻게 덮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다 덮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실수로 윤석열 후보가 잘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계산착오로 결국 그 사람들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만천하에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2009년부터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 그리고 고 김문기가 알고 지냈다는 것이죠 법무부가 국민의힘의 김도훈 의원실에 제출한 이재명 당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고 김문기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한 건설사에서 근무하며 분당, 평촌, 강남지계,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업무 등을 담당했고 그는 2009년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관사로도 활동했다 D건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D건설 출신이죠 김문기 씨는 2008년 9월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알게 됐고 또 고 김문기 씨는 2009년에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관사로 활동한 당시부터 제1기 신도시 도시연합회 회장이던 유동규 씨 세미나 준비 등을 하면서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에 고 김문기 씨는 2009년 6월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성남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정진상 현재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김용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아주 끈끈한 관계였던 것이죠 끈끈한 관계였기 때문에 입을 다물기 위해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 관계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짐작했는데 증거들이 확보돼서 검찰 기소장에 드러난 것이 좀 다르죠 말로 하는 것하고 검찰이 기소장에 기록되는 것하고는 법적인 효력이 다르니까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리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은 꾸준히 업무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직후인 2013년 11월 김 씨는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했다 교류를 하면서 잘 봤겠죠 사람이 성실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9월 달에 출범하니까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아마 영입 케이스로 그렇게 고 김문기 모 그런 건설회사의 부장이었던 사람을 개발 1차장으로 영입을 한 겁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차례 걸쳐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순된 이후에 재판 대응 과정에서야 비로소 김문기 씨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김문기 씨의 얼굴도 모르는 것처럼 발언했다 이것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 대응 과정에야 비로소 김문기 씨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김문기 씨의 얼굴을 전혀 모른다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해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명백한 선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표했다 이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돌아가신 김문기 씨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성남시장 당시에 뉴질랜드 출장을 가 있는 이재명 현재 당대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구속수감되어 있는 유동규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렇게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증거물들이 속속 이렇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난국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그런 위기 때마다 정말 참 요령 있게 그렇게 잘 벗어났고 또 그것은 본인들이 우호적인 그런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젊은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신임 이원석 검찰총장의 젊은 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덮을 수 있을까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덮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보고권에 관한 겁니다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일곱 차례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누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차장이 누구에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몇 번 일곱 번 어떤 방식으로 대면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이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일곱 차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직접 보고를 했고 또 대장동 사업을 잘 마무리한 것은 공을 인정받아서 성남시장 상도 받았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핵실 업무를 담당한 고 김문기 전 산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남시장실에서 대면 보고를 받았고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진 사실도 확인한 내용이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검찰의 공소장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기간인 작년 12월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 재직 때에 김문기 씨는 하위 직원으로 나는 몰랐다. 2018년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렇게 수차례 주장한 바가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발언들이 모두 다 의도적인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공소장에 기록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12월 29일 날 채널A에 출연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우리 일행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보여준 것으로 사진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이재명 당대표는 어쨌든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별로 관계없는 겁니다. 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김문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시장 보고는 일곱 차례였다. 김문기 씨는 이재명 당대표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일곱 차례 직접 보고를 하고 함께 회의도 하는 등 검찰이 확인한 보고 회의 횟수만 모두 열 차례에 달한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도 이제 고 김문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게 된 것은 출장 갔다 오고 난 다음인데 그 상시한 내용도 잘 기록이 됐네요. 애초에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의 참석자는 김문기 씨가 아니었고 공소장에 따르면 출장은 애초 이재명 대표의 척근으로 알려진 배모 당시 성남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등 성남시 공무원만 자립한 것으로 결제됐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도 참여하게 됐다.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과 당시의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이모 개발사업 2팀장이 출장자로 선정됐지만 그러나 유동규 씨가 출장 직전에 이모 팀장을 누락시키고 대신에 고 김문기 개발 1차장을 출장자로 변경했고 이 대표도 이를 성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규 씨 고 김문기 씨 그 다음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다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 일정으로 진행된 호주 를렌 출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같은 달 10일 유동규 씨와 김문기 씨를 데리고 골프를 치는 등 공식 일정 이외의 일정을 두 사람과 함께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외 출장 이후인 2015년 2월 애초 이 팀장이 맡고 있던 대장동 사업을 바로 김문기 씨에게 이완했다. 이후 김문기 씨는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친 핵심 업무를 주도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5년 12월 31일 날 고 김문기 씨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공로를 취하며 성남시장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렇게 검찰 공소장 전문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가 흔하게 다 드러나네요. 검찰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자신의 핵심 공량 사항을 주도한 고 김문기 씨를 모를 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의 최종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서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고 이에 김문기 씨 등과 연관성을 차단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지하게 됐다. 이렇게 보네요. 그러니까 참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이 파면 파면 고구마 줄기처럼 다 걸려 들어올 건데 어쨌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만나서 다 덮을 수 있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신들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결국 정권이 넘어갔고 그 정권 하에서 또 다크호스인 신임 젊은 법무부 장관과 신임 젊은 검찰총장이 버티고 앉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